현진입니다 아 제가 오늘부터 어 정말 멋있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희 비욘드 라이브가 일주일 밖에 안 남은 거 어머 대박 어머 대박 이거 또 하시고 어머 아 아 너 말 못해 지금 너무 대박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날 보지 말고 이거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 Rosso 아 2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 야 근데.. 미질 않아? 히히히히히히히히..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누구? 우리는.. 스테키즈 왼쪽부터 소개하지 여기는.. 너 앉아 왼쪽부터 소개하지 하니 아예 리나 황경진 김승민 펠릭스 우리 소개따 하니 우리 소개따 하니 장빈이랑 이리와 장빈 장빈 이 방망뚱 소리가 안돼! 찍히지마! 마취총은 사여있어 장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더 더 더 더 잘해야지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를 더 바르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세요? 트리키즈는 착한 아이돌입니다 저는 22째 22짜라고요? 거짓말하면 안돼요 왜 거짓말이죠?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제가 오늘은 창빈이 형 뭐해? 마법을 포스트 때 입었던 거 비슷하게 그대로 맞아요 이번에 근데 우리 이거 꼴수도 로고 봤어요 혹시 디벤턴가요? 혹시 디벤턴가요? 어? 어? 제가 뭐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습하고 있었었는데 저희 스토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를 단체로 스토리인지 팜빵인지 팜빵인지 팜빵? 팜빵! 또 끊겼어 저를 나이돌 그래서 예를 들 unIRT 연습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 예 offices 공연 여러분 저 핸드폰 바꿔어요 분들 이번에는 공연을 돌려볼까? 어? 춤출게요 아 알 수 있어 춤출게요 춤출게요 행수님 어 손실셔 위가 계속 오시오 오시오 뭘 노래야? 뭔 노래야? 정 정 정 정 요 미? 은퇴 내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약혀랑 즐길 바보는 기도 쉽죠 시켜보면 날로 지나가져나진 타이트 까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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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날로 치여서 쓰마터로처럼 은하 돌리케 아무 멍어 hadi 속에 밸런 영혼 이 쪽 향고비 다 극적인거 2차 어디аете 제대로 리 dam 음악방송 인터뷰 셀 Parks 자 여러분 그러면 백두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두어?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요 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다 이번에는 시간이 한국시간으로 끌려가지고 아 오후 3시요? 아니요 오전 3시 바뀌었어요 이거 오전 3시야 오전 3시야 새벽 2시 3마에요 어떻게요? 무대하다가 어떻게 해? 무대하다가 이제 피곤하면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그럼 딱 3시간만 자다 다시 일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 거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이러니까 찬이 형 생애 생각난다 야 여기서 그거 하지 아니야 승경 갈 때 나 이거 진짜 아 난 극한 거 하는 거 있어 1초에 90번 다운로드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zelfs 장기 사이 마치 창조 받은 두 번째 남.